시계 펀펀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타로점을 봐주는 옷가게 이름. 복채나 복비는 안 받을 예정이신데 눈치는 보이겠죠. 왜냐하면 옷가게이기 때문에. 복채는 안 받아요. 저희는 타로 이거 그냥 해드리는 거고 복비 안 받아요. 근데 옷을 또 이렇게 좀 살려면 한 2, 30만원 그냥 깨지는. 조건이 있었어요. 사장님 성함이 경자씨에요. 김경자씨인데 경자라는 이름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0292님이 야심차게 이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카드캡처 경자. 카드캡처 경자 너무 좋지 않아요. 네 0292님 드립니다. 식사용건을 선물로 드립니다. 지금도 계속 도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유은영씨. 경자 없는 경자점. 경자 없는 경자점. 이곳은 양장점. 유은영씨 식사용건 드립니다. 오 경자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한다 싶어서 이렇게 동락씨가 이름 지어주신 것 같아요. 옷구경 잘하고 갑니다. 옷구경자알 하고 갑니다. 옷구경자알 하고 갑니다. 실패. 네 김용기씨 타로 힐 피고. 왠지 모르게 또 전통의 명가의 느낌이 좀 타로 힐 피고. 김용기씨 브레이브킴 드립니다. 귀여운 이름들도 많네 윤중희씨가 더 타로리 지금 뭐 트롤리도 그렇고 글놀이도 그렇고 약간 이런 이름이 인기죠 더 타로리 이게 더 귀엽다 타로리 귀엽잖아요 윤중희씨 좋았어요 0623님 몸매가 타로나 옷가게니까 몸매가 타로나 0623님 김소영씨 옷보고 타로보고 경자 났네 김소영씨 드립니다